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 상황에 따라 수강생 및 프로그램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일을 불러오시고 왼쪽 개체에서 수강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코드와 성명 필드를 두 개를 하나를 묶어서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코드와 성명 두 개 필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기본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번째 레벨에 대해서 세번째 필드에 있는 레벨을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 탭을 선택하시면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콤보 상자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콤보 상자를 선택하시고 특정 테이블이나 쿼리를 연결하지 않고요. 직접 ABCDE라는 값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행원번 유형에서요. 값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 직접 ABCDE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세미콜론 B C D E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하고 저는 확대 축소창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종료일 필드에 입력되는 날짜는 현재 종료일 필드에 입력된 날짜는 바로 위쪽에 있는 시작일 필드의 입력 날짜보다 반드시 크도록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필드에다가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테이블 어떤 필드를 선택하든 상관없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속성 시트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종료일의 필드는 종료일의 필드는 시작일 필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시작일 필드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종료일 필드에 입력된 날짜는 시작일 필드에 입력된 날짜보다 반드시 크도록 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작성을 다 하셨다면 수강생 테이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할까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은 프로그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테이블에서는 프로그램 코드 필드는 프로그램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 ART01과 같이 영문 대문자 세 글자와 숫자 두 글자가 반드시 입력돼도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프로그램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영문 세 글자와 숫자 두 글자를 반드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크다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문자 입력은 0부터 Z까지의 영문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호 L자를 세 자리로 입력될 수 있도록 L을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숫자도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자리수를 0을 하나, 둘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필드는 프로그램 필드는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요. 수강 과목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캡션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수강 과목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 테이블을 가져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및 연결해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파일을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에 신규 강좌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신규 강좌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신규 프로그램의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의 심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표 체크해 주시고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합니다. 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신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따로 속성을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가져오시는 테이블의 이름을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을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 테이블에 신규 프로그램 하나가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면 현재 레벨 상세와 수강생 테이블을 가지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관계 설정된 거 그대로 두시고요. 필요하신 테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수강생 테이블은 있고요. 프로그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수강생 테이블의 프로그램 필드는 프로그램 테이블의 프로그램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코드 필드를 선택하셔서 프로그램에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 변경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이 다 되셨다면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 폼에 가셔서 수강생 목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눈금자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 갔을 때요. 시작일과 종료일은 TXT 시작일, TXT 종료일이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날짜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설정할 건데 두 개 컨트롤을 동일하게 작업할 거라서 첫 번째 선택, 쉬프트 누른 상태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Y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또를 네 자리 심표, 심표 점, 월을 두 자리로 하겠습니다. 하고 심표, 마침표를 누르는 점을 입력하는 겁니다. Y를 네 번 입력하고 점, MM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TXT 수강생수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에는 전체 회원수가 표시 예와 같이 명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본의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수강생수를 선택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위쪽의 날짜, 시작일과 종료일의 날짜와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었고 아래쪽에 등록된 수강생 수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 맞게 되었나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강생 목록 폼에서요. TXT 개월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맨 끝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요. 이름은 TXT 개월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에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월 단위로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본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차이값을 월 단위로 표시할 거고요. 뒤에다가 개월을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등호 입력하시고 DATEDIFF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월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월은 M의 약자에 써서 먼세 약자에 써서요. 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날짜 사이의 차이값을 구할 건데 시작일 필드의 날짜에서 심표 종료일 날짜의 필드의 날짜 차이만큼의 차이를 구해서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개월을 붙여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이제는 TXT 개월수의 DATEDIF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수강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강관리 폼에 보고서 보기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보고서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수강생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그러면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은 수강생 목록이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강생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한 후에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열 때 따로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추가, 새 함수를 추가할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하고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선택하고 메시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n%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now란 함수 입력하시고 n% 그리고 나서 입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양이요. 앞에 오늘은 이란 글자 앞에 보시면 i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류에 가셔서요. i 자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목에는요. 현재 메시지 박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요. 보고서 조회 날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조회 날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작성하신 매크로에 대해서 보고서라는 매크로로 저장할 거니까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작성한 매크로 일단 닫으신 다음에 우리 명령 단추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 클릭을 선택하고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보고서가 작성된 수강생 목록 보고서가 열렸고요. 메시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한 폼은 닫기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보고서 수강생 목록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의 정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벨이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추가하셔서 성명을 오름차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레벨 머리끌 영역이 레벨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실행되도록 설정하고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 형식 탭에 가셔서 매 페이지에 반복해서 출력된다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레벨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페이지 바꾸면서 구역 전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레벨 머리끌 영역에 TXT 레벨을 선택하시고요. 레벨 상세 필드의 내용이 표시 예와 같이 열매이면 열매 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본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레벨 한글 레벨 상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져온 데이터 뒤에다가 회원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선택하시면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1부터 시작을 하고요. 누적 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TXT 페이지이고요.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입력하시고 M% 연산자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수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작성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한 보고서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관리 폼에서 수강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강생 관리 폼의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에 CNB 레벨에서 CNB 레벨의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되면 레벨 상세 테이블에서 변경된 레벨 코드와 동일한 레코드만 조회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NB 레벨을 선택하고 이벤트 탭에 오셔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인지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경되면 현재 폼에서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코드 소스는 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져오겠습니다.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레벨 상세 테이블에 가서 레벨 지금 한 글자씩도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 상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레벨 상세라고 입력하시고요. 레벨 상세 테이블에 가서 변경된 레벨 코드와 동일한 레코드만 조회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작성할 건데 외열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w-h-e-r-e 그 다음 문제 레벨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레벨 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레벨 코드는 같습니까? 현재 체인지되는 CMB 레벨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현재 CMB 레벨은요. 음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벨 상세에 가셔서 선택하고 더블 클릭 레벨 코드가 있잖아요. 레벨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래서 CMB 지금 작성하신 레벨에 선택하는 레벨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서 작은 따옴표로 문 꺼서 처리할 거고요. 또한 컨트롤은 큰 따옴표 안에 작성하지 않잖아요.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로 연결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M% 연산자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지 않도록 큰 따옴표 열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MB 레벨 콤보 상자의 값이 변경되면요. 우리는 레벨 상세 테이블에 가서 레벨 코드에 해당한 정보를 가져다가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스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레벨 조회하기 선택하면 선택한 레벨에 따른 정보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신 수강생 관리 폼이죠. 폼을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퀄이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클릭하시고 퀄이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수강생과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이블 추가해 가셔서 수강생 테이블 더블 클릭 프로그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첫 번째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명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월 수강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시작일과 종료일 필드를 가지고 옵니다. 월 수강료가 상위 10%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수강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일단 정렬해서 내림차순 하시고요. 문제에서도요. 월 수강료 기준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림차순 하셔야 상위 10%에 해당한 값을 추출할 수 있죠. 그 다음 쿼리 디자인 탭에 가시면 단안이라고 있고요. 현재 모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위 10%에 해당한 값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10% 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음은 종료일 필드에 가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종료일은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9월 30일까지 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날짜에 대한 조건이니까 샵을 입력하시고요. 2025년 7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드 그리고 작거나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날짜니까 샵을 입력하시고 2025년 9월 30일 라고 입력합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건을 입력합니다. 종료일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건 작성하셨습니까?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결과를 한번 볼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고 성명과 연락처 월 수강료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제시된 그림 3명의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 시작일과 종료일 마켓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실습하신 문제는 3분기 종료 조회라는 커리입니다. 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죽실 테이블은 수강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레벨 상세가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필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추가하실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프로그램별 레벨 상시별 인원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핵머리 글은 수강 감옥입니다. 수강 감옥은 현재 필드명의 수강 감옥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아요. 수강 감옥은 프로그램 이라는 필드를 캡션을 이용해서 수강 감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도 프로그램별 레벨 상시별 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해당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추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합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 크로스 탭에 핵 머리끌로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두번째 프로그램별 레벨 상시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벨 상세 레벨 상세 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레벨 상세별 이라고 상세별로 수정하겠습니다. 레벨 상세별 인원수를 나타내는 이라고 레벨 상세 는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원수를 표시할 건데요. 인원수는 회원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코드를 가지고 와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개수로 표시하겠다. 또 하나 핵머리 글 옆에 인원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회원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시고 행머리 글로 표시하시는데 개수를 표시하는데 필드명을 인원수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벨 상세 필드의 값이요. 씨앗이면 신규 회원 그 외에는 재수강 회원으로 위쪽에 열머리 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가져오셨던 열머리 글에 레벨 상세 앞에다가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좀 작성할까요? IIF 레벨 상세 값이요. 레벨 상세 필드의 값이 같습니까? 문제에 나와있는 C약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C약과 같다면 신규 회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수강 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실 필드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단 작성을 작성을 하셨고요.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퀄이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고 아까 프로그램 필드를 가져왔지만 캡션에 수강 감옥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필드명이 수강 감옥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수강 감옥 그 다음에 인원수 신규 회원 그 다음에 재수강 회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내용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 이름은 프로그램별 회원 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회원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커리는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기 커리 디자인 수강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합니다. 수강생 테이블 그 다음 생성될 테이블의 이름 나중에 테이블을 생성하는 부분이네요. 업데이트 할 대상을 조회한 후에 조회된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커리 디자인의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에 보니까 생성된 테이블의 이름을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수강생 수강생 테이블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회원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성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연락처를 두 번 더블클릭 했네요. 그 다음 연락처 필드의 값이 비어있거나 비어있거나 라고 이즈널을 조건으로 주시고요. 비어있거나 이즈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또는 비어있거나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만약에 010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010 별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럼 라이크 연산자를 통해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라이크 연산자 앞에다가 낫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비어있거나 비어있거나 010 시작하지 않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조회라고 입력하고 현재 작성한 커리를 실행하시면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요. 실행을 클릭하시면 1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얘 누르시면 테이블에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란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었고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회원 코드부터 연락처까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테이블은요. 문제 나와있는 수강생과 레벨 상세와 프로그램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수강 감옥이 필요합니다. 수강 감옥은 우리 프로그램 필드 이름을 캡션에서 수강 감옥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레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벨을 더블클릭 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더블클릭 그리고 실 라비백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 라비백은 문제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실 라비백은 월 수강료 월 수강료 필드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을 가로로 묶어서 작성해 주시고요. 실 라비백은 월 수강료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락처 필드입니다. 연락처 필드를 가져와서 더블클릭 합니다. 레벨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조건에다가요. 레벨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매개의 변수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A B C D E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실라비백은요. 실라비백은 숫자의 물론 결과를 보시면 되겠지만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같이 A 라고 입력하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수강 감옥 레벨 성명 실라비백 연락처 실라비백은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요. 실라비백의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보셨을 때 A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액세스에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일단 저장하고 닫아요. 수강생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수강생 조회 그리고 나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를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수강생 조회를 더블 클릭 하고 A 라고 입력했는데 형식이 통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디자인보기에 가셔서요. 실라비백을 선택하고 형식에서 통화로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실라비백의 데이터 형식이 통화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형식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일단 저장하고 닫기 버튼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오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생 테이블과 종합 커리 커리를 이용하여 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 해당한 수강생 테이블의 비고필드의 값을 관리 감옥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우리는 테이블에 가셔서 수강생 테이블을 가져오는데요. 수강생 테이블의 비고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 클릭하신 다음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와 관리 감옥이라고 입력할 건데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기호를 입력하시고 관리 감옥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다시 한번 미음 한자키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를 입력합니다. 관리 감옥으로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은 현재 종합 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 커리는 종합 커리를 확인해 보시면 쭉 데이터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볼게요. 디자인 보기 가시면 종합 커리는요. 수강생 테이블과 수강생 테이블과 그 다음 종합 커리에서 참조하실 때 참조하실 때 회원 코드를 이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코드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회원 코드를 가져오시고요. 종합 상세 커리에 가서 종합 커리에 가셔서 회원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단 조건이 종합 커리에 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 해당한 회원 코드를 가져와서 가져와서 수강생 테이블의 회원 코드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데이터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코드 필드의 조건에다가 해당된 데이터 인연산자를 입력하실 거고요. 셀렉트 회원 코드 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From 종합 커리에 가서 단 조건은 웨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은 월 수강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수강료 조건이요.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 10만원 이상 영예 개수가 5개 엔드 20만원 이하 영예 개수 꼭 확인하시고요. 셀렉트 구문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 번 하신 다음에요. 현재 작성하신 커리를 일단 저장 할까요? 관리 감옥 처리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 한 번 하시면 총 9개를 새로 고침합니다. 설명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예 한 번 누르시고요. 수강생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비고란에 이렇게 관리 감옥이라고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수강생 테이블과 관리 감옥 처리 커리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 people 죽 달 50 people ول 50 people 나